이대형 아니야, 이대호야? 야, 이러면 뛴다. 경기하면 뛴다, 나는. 죽었어. 더 이쁜다. 에헤이. 아, 보드랏다. 살려줬다. 야, 대호를 신경 쓰고 있어. 이십, 이십한다. 이대호 선수가 빠르게 되돌아가 봤었고. 울산, 오랜만이다. 오시우의 척 원정 아니야, 오시우의 척 원정. 와, 좋았어. 벌써 넓네. 영우는 왜 왔어? 영우 이제 오라 했나, 계속? 아니, 영우는 티켓에서 누가 끌어주는 거야? 자비로 왔어? 네? 자비로 왔냐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라 했나? 네? 오라 했어? 오지 말라고는 안 하셔서. 오라, 참석호. 야, 상원아. 집 좋더라. 방무하다 감독이 다 붙어 있대. 감시, 감시. 화장실에도 다 붙어 있어가지고. 야, 그거 똥 나오겠나? 아니, 이불하고 다 있나? 예, 단장님이 다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불 자리까지? 텔레비는 있나? 아, 텔레비는 없어요. 섬성근 씨. 캡틴한테 좀 사달라고 하세요. 너 무슨 소리야, 또? TV에 소파랑. 빨리 얘기해, 빨리. TV에 소파랑. 빨리 얘기해, 빨리. TV, TV. 소파, 소파. 와이셀로 하고 다 해달라 그래. 아직 술 마실 나이 아니다. 가장 돈 있어 보이는 선배한테 가서 부탁하면 돼. 나 가 빨리 가. 대호한테 다 보내 그냥. 장필님, 장필님 돈 제일 많다. 장필님한테 사달라 그래. 나 집에 있었잖아.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야, 단장님한테 가야지, 단장님한테. 아, 단장님한테 가야지. 아, 가라고. 집 왜 줬어, 엄마. 나머지 다 해줘야지. 다 누구라. 나 이거 처자식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다르다고 돈 쓰는 거. 아니, 아니. 근데 뭐 필요한지 말해, 가서. 뭐가 없는 듯이. 장관, 인치까지 해, 인치. TV. 아, 왜 뭐. 아, 네가 TV 볼 시간이 왜 필요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TV 왜, 봐야 줘. 최강렬하고 봐야지. 최강렬하고 봐야 줘. 아니, 프로 안 갈 거야? 아니, 프로 안 갈 거야? 아, 운동 예심하다. 형, 무슨 소리야. 형이 사주고 싶은 걸 사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 사줄 건데. 못 사줄 거야. 아이고, 고무줄 몇 개 사줘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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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줄. 브리핑 해봐. 학교 어때? 잘해? 투수가 굉장히 괜찮아요, 투수. 투수가? 네. 야, 문호야 빨리 전략 분석 좀 해봐. 전략 분석이요? 1번부터 해가지고. 선발 투수부터 해가지고. 이야, 뭐 들어왔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뭐 또. 조용해 주시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수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투수력이. 아, 좋아. 네, 일단 145 이상 던진 투수가 한 4, 5명은 있거든요. 아니, 저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로. 일단 오늘 선발 김민재 친구가 있는데 커버 브레이킹이 되게 좋고. 김준, 왼손 투수인데 평균 한 40 초반, 중반. 그리고 맥시멈이 한 46, 47 정도. 실리네. 앞으로 가야 되겠네. 타자 쪽에서는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굉장히 많지만. 근데 한 명만 꼽자면 이겼습니다. 손용준인데 올해 타율이 5할 1푼입니다. OPS가 1.5가 넘습니다. 우리 팀에 보면 치는 거는 대효용이고 뛰는 거는 수현이고 수비는 태웅이. 근데 왜 프로 안 가고 대학 갔어? 근데 왜 프로 안 가고 대학 갔어? 진짜 너 보름으로 없잖아. 근데 뭐 1차 1벌이 가고 뭐. 1차 1벌. 야, 그럼 거기가 왜 계속 대학교 있어, 야. 야, 그런 애가 왜 프로 안 가고 대학한다고. 그럼 왜 대학교 가 있냐고. 저보고 왔어요, 저보고. 이 말만 들어서는 전승이에요, 얘는. 레이저리그 팀이야. 아니, 여기 이 학교랑 대학교 해본 사람? 아니, 여기 이 학교랑 대학교 해본 사람? 없어요, 다행히. 그럼 누구랑 시작하는데? 그럼 누구랑 시작하는데? 정맥정 기록 아니야, 5월? 정맥정 기록? 야, 선거 가서 시합 안 하나? 아니, 태웅이 안 해봤어? 해봤습니다. 해봤어, 해봤어? 어때, 어때? 태웅이 부산이다, 동의대. 동의대, 동의대 이겼습니다. 태웅아 어때, 팀이 어때? 지긴 저는데 사실 저런 건 아닙니다. 야, 들어와. 야, 들어와.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야, 너 들어와. 아, 동의대 졌어? 아, 동의대 이겼으면 잘하네. 잘하네, 근데. 잘하니 잘하나 봐요. 동의대 연습게임도 우리한테 못생겼는데. 타석의 포수 김유빈 선수입니다. 온다, 온다. 파이팅!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3루 베이스 코시 문호와 사이는 게 비슷해. 문호한테 패 왔네. 박수네, 박수. 문호랑 비슷해. 김문호가 약간 비슷한데. 오,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비슷한데. 비슷해, 진짜 비슷해. 어떤 작전일지. 가봐, 가봐, 가봐. 번트야? 가봐, 가봐, 가봐. 번트를 했는데 떴어요. 가봐! 괜찮아요. 제발, 제발. 번트를 했는데 떴어요. 오케이. 첫번째입니다. 원해요. 4번 타자 이대훈 선수의 탄석입니다. 멍든 입척이. 공사 다 와요. 보이다, 보이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와, 등치 마라. 지금 이대훈이 아주 큰 스윙을 할 겁니다, 지금. 준비! 가자, 가자. 골 렛입니다. 네. 아직 예단이. 오늘 긴이 올해의 골드게임을 내내 주고. 바뀐 투수 전이창 선수가 첫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냅니다. 이창아, 이창아. 원아웃 주자 1루가 됐습니다. 서동욱 무섭겠는데요. 아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정이창 선수는 거의 랜디 존스 같은 피지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느낌이. 서동욱 지금 무서울 거거든요.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겼어요. 1루스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뭐야, 뭐야.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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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오늘 이카스의 한타의 서동욱입니다. 완벽한 5번 타자. 그 이름 서동욱. 머신인데, 이거? 대네, 아구 대. 활용 머신이여. 와, 못 올랐다, 못 올랐어. 오케이, 오케이. 사실 우리는 5번 타자가 강해지면서 라인업이 굉장히 강해졌고 클리어 트리오의 완벽한 힘을 얻고. 선수들이 경기를 푸는 데 좀 편해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득점권 주자가 나가게 됐고요. 원아웃인데 2루 1루입니다. 그리고 원성준. 원성준 선수도 직전 타속에 정말 좋았거든요. 백! 백! 견제 동작.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뛰었어, 뛰려고 하지 마! 와, 저는 2대5를 견제하는 상황은 처음 본 거야. 2대형 아니야? 2대호야? 야, 이런 거 뛴다. 경기하면 뛴다, 나는. 죽었어. 어떻게 이쁜다. 에헤이. 아, 부드럽다. 잘 나갔다. 대호를 신경 쓰고 있어. 20, 20한다. 2대 선수야. 빠르게 되돌아가 봤었고요. 차만 원성준 선수야. 차 만웁니다 이렇게 보내 수출구하면서 수다른 만루가 됩니다. 예이. 자자, 수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종아리 쪽 맞았거든요, 못 맞는 공 야야야야 빨리 나가, 빨리! 뒤로 올 것 같아, 빨리 나가! 아, 분척하지 마, 재홍이 티네모 치는 거야, 티네모 치는 거야 아, 그래도 쩔뚝지면서 달려서 나갑니다 종아리 맞았나? 네, 종아리는 좀 늦어, 안전이는 빨리 봐라 오늘 몸에 판넨공과 봉울렛으로 두 번의 타석 모두 베이스로 나갔던 박재욱 선수입니다 그리고 9번 타자 최수현 선수의 타석입니다 한 명이 비 온다고 빨리빨리 하라고 했어 191 타, 191 타 191 타, 191 타 됐습니다 7위 쏟아, 7단이다 어, 7단 복귀 했지 7단 복귀, 7단 복귀 소식하지 최강 몬스터즈 시즌 4번째 콜드승으로 12승 홈페 승률 7할 복귀했습니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7할 왔다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거네 네, 네 뭐 내일 해주고, 그냥 가볍게 올라가지고 오, 네 되게 깔끔한 경기였습니다 저희가 뭐 포물도 많이 안 주고 두 명으로 끝나가지고 내일 또 남은 투수들로 변력으로 또 투입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좀 나가고 싶습니다 네 기분 좋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한 명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원가기대 총장님이랑 이자장님이랑 모두 다 오셨는데 아주 안 좋은 표정으로 돌아가셨어요. 호식 들으셨나요, 김호동은? 연 끊었습니다, 지금. 아, 전화 안 받아요? 전화가 안 왔어요. 오늘 어떠셨는지?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조금 기분이 복잡 미묘하네요. 저희 팀이 잘해서 이겨서 좋습니다. 좋은 사람의 말투야? 되게 좋아 보인다. 자, MVP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4명입니다. 와, 많네. 애매하다는 거지. 치이닝 7탈삼진, 3, 7점. 5승으로 4승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김재형 선수입니다. 나이 주워 먹었나? 그것도 웃음이었지? 매운맛, 매운맛. 잘 던졌다고 생각하고요. 볼렛도 없었고 삐걱거리긴 했는데 그래도 잘 7회까지 마무리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야수가 잘해줬단 말은 한 말도 안 하네. 두 번째 후보입니다. 3타수 2안타. 시즌 첫 홈런이 나왔습니다. 3타적 울산택. 박영진 선수입니다. 그거 안타는 아니다, 안타는 아니야. 그게 어떻게 안타입니까, 그게. 그게 무슨 안타야, 아무 기도는 몰라. 안타 주고 싶어서 하면 다 주고. 아니, 뭐 기록을 줬으니까요. 가사끼리 왜 그래. 적이야, 적. 제가 사직에서는 좀 괜찮은데 사실 울산에서 별로예요 항상. 프로 때도 단 한 번도 홈런 쳐본 적도 없었고 사실 제 기억에는 장타 친 적도 거의 없었는데 그리고 야구는 역시 홈런이네요. 기분 좋습니다. 세 번째 후보입니다. 4타수 4만타. 4타점. 황영봉 선수입니다. 와우, 4만타. 와우. 4타점. 4타점이 나왔습니다. 4만타, 4타점. 오랜만에 선발 출장을 했는데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기회를 잡고 싶어서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운이 좀 따라졌던 것 같습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자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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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끝났어. 운이 탈 것 같나요? 예. 자, 마지막 후보입니다. 3타수 2안타 1타점. 타율이 4R 3푼 3미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타자, 소동석입니다. 인정, 인정. 인정. 일단 매 경기에 3출루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타선을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자, 소동욱. 신대형 탈락입니다. 신대형 탈락. 황탈. 자, MVP입니다. MVP입니다. 강구야. 황영택. 이거 두고 받아도 안 이상하다. 황영택 대 황영북. 3타점 대 4타점. 아이, 4타점인데. 좋아, 좋아 그냥. MVP입니다. 시즌 첫 업무 캡틴. 와영택 받는다. 와영택 받는다. 와영택 받는다. 황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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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라고, 박수. 박수 치라고, 박수. 박수. 거기에 무슨 나은 타야. 연복이 연복이 컸지. 뭐 하는 거야. 아니, 나 받을 때마다 애들이 왜 이러지? 아, 나 진짜 큰일이네. 아, 진짜 나가리야. 감사합니다, 감독님. 잘 채웠죠. 잘 채웠어. 어, 어, 어. 말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응? 말이 많은데. 야, 이 형목이 불쌍하다. 야, 이 형목이 불쌍하다. 야, 이 형목이 불쌍하다. 형목이 불쌍하다냐를 봐봐요. 그냥 양고해요, 양고. 애들 안 들리게 해야지. 조금만 이렇게. 어... 아니, 안 들리게 조용히 얘기할 거예요. 조용히. 초반부터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홈런. 아주 중요했다고 봅니다. 야구에 꼈으니 역시 홈런. 아무도 안 들리지. 오늘 승리에 기여한 과정으로. 기쁘고요. 아, 귀가 왜 이렇게 열려있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하루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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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사람 좋은 사람 아닌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요, 할 말이 돼요. 여기요, 할 말이 돼요. 여기요, 할 말이 돼요. 아, 영목 왜. 할 말이 돼요. 회식 건의드립니다. 야, 영목아. 여자친구처럼. 과 아 11으로부터, 소음 какой ejif 담당하는 사람, 어차피 일부 안 있으니까ها 전혀 Self novo ér. 잡 jurisdі'm Major in đaka و με다도요. 우리 모든 일이 배우는 이 시각 Communaby. 웃음과 stunt에 있는 곳을 가 만한데요. 물론 흔을 지 congress하고 지금